안녕하세요. 영화 집권하는 남자 영직남입니다. 제가 오늘 관람할 영화는 톰 하디 주연의 콘조라는 미국의 범죄 드라마입니다. 여러분 혹시 알카포네라고 들어보셨나요? 이 알카포네는 미국의 전설적인 마피아 대부인데요. 그 마피아 대부 알카포네와 관련한 영화가 바로 오늘 콘조라고 합니다. 톰 하디가 알카포네 역을 맡아서 아마 연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재미 있는지 볼만한지 액션은 어떠한지 그 당시 미국의 암울한 갱스터들의 상황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제가 보고 나와서 여러분들께 후기로 쪼로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잠시 뒤에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에 또 만나요.